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밀라노에서 오시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? 저는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 수행할 호스트입니다.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예정된 계약 장소로 출발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위험할 뻔했네요. 몇 장 찍힌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. 상대 클라이언트인 것 같습니다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칵테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? 무슨 일이시죠?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서 실례했습니다. 상대 클라이언트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. 조금 기다리셔야겠는걸요? 기다리시는 동안 칵테일 한 잔 어떠세요? 최고의 칵테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탈블은 선택이세요.